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1959년 논산 출생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주관했습니다 알맞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21대 총선의 정당성과 객관성은 지금 심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21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인물 가운데 빅포 4명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재명 판결의 공헌자입니다 7월 20일자 법률신문은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제목은 이재명 기사 회생 권순일 대법관이 명운을 갈랐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돼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위기에 빠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을 한가름한 것은 바로 권순일 대법관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권순일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일제 합의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5대5 동수로 이룬 상황에서 무죄 취지 파기한송 의견을 밝혀 항배를 갈랐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7대5로 파기한송이 결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재명 지사는 생명을 구하게 된 셈이다 이런 기사가 법률신문에 났습니다 다음 질문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연장의 과욕입니다 지난 4.15 총선의 공정성은 여전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권순일 위원장과 조혜주 상임위원은 4.15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입에 자주 얼어내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권순일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8월 17일 날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이런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과욕입니다 이 칼럼의 앞건은 중앙부분에 들어있습니다 4.15 총선 부정편파시비 낙고도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대표에게 자리보전 뜻을 밝히다 대법관 임기종료와 함께 사퇴해야 중앙일보의 그 많은 농객들 가운데서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4.15 총선 부정편파시비 낙고도 같은 그런 표현을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총국장의 현장 보도 이후에 중앙일보의 쟁쟁한 농객들 가운데는 이같이 4.15 부정선거 문제를 직접 거론한 그런 표현은 제가 아는 한 거의 처음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보지 못한 그런 기사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의 전문을 소개해드리고 중간중간에 저의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주장입니다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것이 제가 뽑은 제목입니다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했다 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개밈은 한국 민주주의의 좋은 전통이다 대법관이라는 헌법적 지위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정부의 누구로부터 입법부의 어떤 의원으로부터의 압력에서도 차단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부터 당신은 왜 야당팽이냐는 협박이 들어와도 과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인생의 마지막 자리로 여겼다 오로지 선거의 공정한 관리 헌법 제114조에만 삶의 역량을 집중했다 전영기 칼림스테이 주장입니다 전영기 칼림스테이 서문은 권순일 당신은 역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과 달리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권순일 씨의 바람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유임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가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정선거의 원흉이 어쩌면 될 수 있는 최초의 설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는 이번 총선에서 벌어진 많은 그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의 유임을 바라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전영기 칼림니스트의 주장은 권순일 유임을 위해 노력하다 이런 제목 하에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의 관점에서 볼 때 권순일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리에 연련해서 이리저리 유임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모습은 볼성 사납다 권순일의 6년 대법관 임기는 오는 9월 14일 종료된다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대법관 임기 말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도 끝내야 하는데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만을 계속 갖고 싶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선배 위원장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다 권순일은 깨끗하게 선관위원장 자리에서도 내려와서 후배 대법관에게 찍을 넘기는 게 마땅하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벌써 선관위원장 사표를 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임 후보자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을 시점이다 그런데 권순일은 죽치고 앉아 있다 이게 왜 문제일까 저의 해설입니다 저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행동의 동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순일씨 입장에 서면 나도 당신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사이로 총선해서 거두는데 한 몫을 크게 했다 이런 나름의 계산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회에 대해서 당신들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뻐김 자랑스러워함 어쩌면 또 해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또 숨어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권순일씨 입장에 서보면 나는 암흑의 암흑의처럼 당신들이 압도적인 총성 승리를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유임 정도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권순일씨의 속내가 들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임 재임이라는 것은 포상이나 보상 정도로 자신이 행한 기여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보상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내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을 또 기사를 읽으면서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유임을 위해 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전년기 중앙일보의 칼림리스트의 주장입니다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긴 이후에 18명의 대법관이 차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올랐지만 대법관 임기가 끝났는데도 선관위원장직을 계속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능한 위원장이 대법관을 마치고 몇 개월 더 자리에 남아있긴 했는데 바로 이어진 2012년 대선 등 전국선거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김능한의 수개월 연장 근무에 대해서 아무도 2위를 제기 안았다 그도 그럴 것이 김능한 위원장은 취임 때 밝힌 대로 선거관리에서 좌도 없고 우도 없다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무소속조차도 없다 오로지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신을 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내내 실천했기 때문이다 뭔가 이 내용에서도 김능한 전임선거관리위원장직에 재임 시에 했던 행적과 권순일 당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으로서 재임하고 있는 동안 한 일은 아주 다르다 이것을 전영기 칼럼니스터가 하고 싶은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권순일 부정선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영기 칼럼니스터의 주장입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정반대다 그가 이끄는 중앙선거관위는 올해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 편들기가 일수였다 선거 전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개입 의심 행위에 권순일 위원장은 경고 한마디 날리지 못했다 크고 작은 불신들이 쌓여 지난 30여 년간 한 번도 없었던 선거관리기간에 의한 조직적인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 3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선거관리기간에 의한 도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 지금도 사람들은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부정선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직을 계속 막고 싶다는 의사를 최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나 뜨거운 이야기다 아마 후임 지명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식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것이다 여야간의 주고받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권순일의 욕심은 과하다 이 점에서 멈춰야 된다 전년기 칼럼니스트가 추넘하게 꾸졌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거듭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는 내심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그런 자신감과 보상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기여했다 나에게 보상을 해라 나도 기여했다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마는 물론 또 사람의 속내를 들어가서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또 물어본다 해서 그런 속내를 밝힐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작가적 상상량을 동원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권순일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선관위 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처럼 선거 부실관리 편파 논란에 직면한 사람은 없었다 권순일이 입법부 요직 등을 찾아다니면서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선관위원장 부탁을 하고 다니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대법관일 때도 편파와 불공정성 논란에 시달렸던 권순일 위원장이 법복을 벗은 자인인 상태에서 선관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권순일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최종 판결 때도 5대5의 평평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그런 궤변론의 동조함으로써 이재명 무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후보자의 거짓말에 관대한 권순일의 판결 이력은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부적격자임을 증명한다 상황은 명료해졌다 권순일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관이 원장직에서 사퇴하시라 이것이 바로 중앙일보의 명 칼럼인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제 해설을 더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지금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일이 그렇게 우습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태의 위중함을 모른 채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임에 목을 메고 있다는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사실 그 소식 자체가 놀랍습니다 상식과 이성과 합리와 양식을 너무나 벗어난 행복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는 법적인 책임과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그렇게 면제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의깊게 관찰하고 지켜볼 요량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실을 전하기 위해서 출범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검색장에서 공데일리를 누르시게 되면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한국 상황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방송 GONG 공TV도 여러분 들어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